물론이죠. 우리 경술 학생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나? 묵직한 바디감? 몽동기면 부드럽게? 삼민은 어떻게 해줄까? 신맛? 아니면 단맛? 그냥 지난번하고 다른 것만 주세요. 오케이. 콜드브로도 있네요. 이거 주세요. 얼음 많이 넣으세요. 아니, 왜? 뜨끈한 핸드드림 맛이지. 요새도 게임하시나? 언제 나랑 한판 어때요? 그렇죠. 근데 여친이 생겨서 요새는 옛날처럼 자주 못해요. 여친? 네. 우리 학교 학생인데 엄청 귀여워요. 나중에 같이 올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여친. 그랬구나. 어. 근데 어떡하지? 내 성은 다 털려도 넌 못 뺏길 것 같은데? 어떤 년이야? 기다려라. 으야, 으야,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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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야. 선정수. 어. 아. 뭘 그렇게 봐. 이름 불러도 답도 안 하고. 미안, 못 들었어. 엄청 크게 불렀는데? 어? 이 옷 유행인가 보다. 아, 정말? 난 그냥 엄마가 사줘서 입은 건데. 나 유행 그런 거 잘 몰라. 맨날 책만 보느라. 요즘 여자들 같지 않네?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나 화장도 안 해서 부끄럽단 말이야. 아, 화장도 안 했는데 피부가 엄청이다. 커피 마실래? 아, 내가 마시던 거라 좀 그런가? 맛있다. 조성은 옆에 커피 트럭 알지? 엄청 유명해. 다음에 같이 가자. 거기 갔었어? 응. 거기 할머니가 바리스타라던데 내가 갈 때마다 되게 웃기게 생긴 아주머니만 있던데? 아. 아, 맞다. 그 아줌마도 이 옷 입고 있었어. 갈까? 근데 네가 훨씬 예쁘다. 싫어? 지금도? 나 손... 알아. 봤어. 괜찮을 때 말해. 난 네 손은 다 예쁘니까.